세워라 멈춰라 내 사랑이여 내 모든 걸 다 바치리라 시간아 멈춰라 내 힘이시여 영원한 사랑 약속하리라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세워라 멈춰라 3호회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가수 마이진입니다 여러분들 요즘 코로나가 아직도 기생을 뿌리고 있고 또 지금 더 또다시 더 악화가 된 상황인데도 여러분들 그래도 마스크 꼭 필히 착용하시고요 그리고 손 소독도 무조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당분간 외출은 조금 더 조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앞으로 여러분들과 만날 수 있는 그런 날을 위해 저 또한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빨리 빠른 시일 내에 행사장에서 만날 수 있기를 늘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소개해드릴 음식은요 바로바로 저도 너무 좋아하는 음식인데요 바로 꽈리고추 소고기 볶음입니다 꽈리고추 소고기 볶음 시작합니다 꽈리고추 소고기 볶음 시작합니다 그리고 놓고추 소고기 볶음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되는데요 계속 수놓아주면 부터 자고기 볶음 시작합니다 꽈리고기 볶음 시작합니다 꽈 Sang돈이 없어졌면 조금 더 조심할 수 있죠 샀습니다 여러분도 극 콩이 볶음 시작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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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